아하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토즈 세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모니터 패널과 해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사율에 대해서 그리고 지 싱크와 프리싱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만으로 따지면 앞에서 다뤘던 내용보다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어떻게 설명드리는게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지 고민을 했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토즈에서 다뤘으면 한다고 요청하신 내용들은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고 나갈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아토즈 세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사율. 주사율이 뭘까요 주사율과 같은 뜻의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fps라고 하는 프레임 입니다. 같은듯 하면서 또 다른 이 말의 차이는 프레임이 모니터 의 스펙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사율 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의 성능척도 중에 하나로 이야기 되는 프레임과 비슷한 개념인데 모니터에서 1초에 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프레임. 이게 스펙에서는 주사율 이라는 말로 표시된다는 거죠. 만약에 모니터 스펙상에 60hz 라고 표시된 모니터는 최대 60프레임까지 모니터에서 표시해줄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게이밍용 모니터라고 분류되는 고주사율 모니터의 경우 100hz 120hz 144hz 165hz 심한 경우 240hz 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당 100프레임 120프레임 140프레임 165프레임 240프레임까지 화면상에 표시해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기실건데요. 어... 제 pc는 성능이 너무 좋아서 게임을 할때 프레임 뜨는거 보면 100프레임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 모니터는 60hz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 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거에요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길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만약 위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아무리 pc 성능이 좋아서 100프레임 넘게 성능이 나온다고 해도 모니터가 가진 주사율이 60hz라면 사용자가 눈으로 볼수 있는건 60hz 곧 60프레임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러면 100hz 이상을 지원하는 고주사율 모니터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대답으로 말씀드리자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pc작업에서 60hz 이상 혹은 75hz 이상의 프레임을 모니터로 뿌려줘야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결론은 쓰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만약 게임을 좋아하시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만큼 좀더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 시스템 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주사율 모니터는 있으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게임에서 60프레임이면 충분하지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게임 장르 에서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투자라는 개념 에서는 물론 돈이 좀 드는게 단점이긴 하지만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 함으로써 100프레임 이상의 쾌적한 환경은 한번 보게되면 끊기 힘든 매력이 있는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무조건 고주사율 모니터가 좋은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165hz 240hz 모니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pc에서 뽑아주는 그래픽 프레임이 60프레임이라면 모니터는 그냥 60hz 모니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은 모니터와 지금 사용중인 pc의 성능간 밸런스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프레임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하는걸까요 우선 프레임이 뭔지부터 이야기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혹은 게임을 하든 우리 눈앞에서 움직이는 영상들은 모두 프레임 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실수 있는게 애니메이션을 떠올려보시면 되는데요. 드래곤볼을 한번 예로 들어볼께요. 드래곤볼에서 선호공이 에네르기 파 를 쓰는 장면을 떠올려봅시다. 화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에네르기 파 를 외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프레임 단위로 쪼개져 가지고 한장 한장의 그림이 모여서 이렇게 움직이는걸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영상물 은 프레임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임도 마찬가지 입니다. 화면상에서 총을 쏘고 달리고 움직이는 모든 화면상의 내용들이 하나의 정지화면이 모여서 움직이는 영상으로 처리되는거죠. 보통 fps로 표시되는데 이거는 프레임 퍼 세컨즈 즉 1초에 몇 프레임을 보여주느냐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만약 1초에 30장의 화면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상과 1초에 60장 또는 1초에 100장의 화면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상이 있다면 어떤게 조금 더 부드럽고 섬세한 화면을 보여줄수 있을까요 당연히 같은 1초라고 하더라도 훨씬 많은 화면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상이 더 부드럽고 디테일한 화면을 보여줄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게임 예를 들자면 fps 게임 혹은 레이싱 게임 등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높은 프레임이 훨씬 사용자에게 좋은 화면을 보여주고 정교한 컨트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거죠. 최근 pc 성능 그중에서 게이밍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 프레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많이 뽑아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좋은 해상도에서 더 좋은 그래픽을 철해주면서도 더 많은 프레임을 뽑아주고 그 프레임을 화면에서 처리해주는거. 결국 이게 최근 pc 성능의 척도라고 볼수 있겠죠. 프레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구요. 오늘은 일단 모니터가 중점이니까 이제 모니터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사율과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이 오셨을거에요. 뭐 프레임이 높은게 좋다는것 정도는 아셨을거구요. 그러면 모니터를 구입할때 볼수 있는 gsync 라던지 프리싱크는 대체 뭘까요. 우선 gsync나 프리싱크나 동기화 기술 이라는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동기화 기술이라는게 대체 뭐지 라고 하실수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주사율 과 프레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거구요. 아까 제가 주사율과 프레임을 설명 드릴 때 이런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실 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럼 모니터는 60hz 주사율 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c 본체는 100프레임 뽑아준단 말이지. 그러면 남는 40프레임은 어디로 와 이런 의문 말이죠. 우선 모니터의 주사율이 60hz인데 pc에서 출력해주는 프레임은 120 프레임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모니터는 열심히 pc에서 보내주는 영상 신호를 처리하겠죠. 초당 60hz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pc에서 보내주는 프레임은 모니터의 주사율을 넘어서 들어오게 되죠. 쉽게 말해서 아직 앞에서 받은 영상을 화면에다 처리하지도 못했는데 계속 새로운 영상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처리하던 일을 멈추고 새로 들어오는 영상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 야 이번에 오늘 일 잘하냐. 왜 이렇게 많이 뽑아. 초당 60장이면 충분하다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60장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뽑아. 100장도 넘겠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처리하면 정신없다. 또 나왔냐. 물 또 계속 뽑아. 잠깐만. 앞에 것도 정의 안 했는데. 아 몰라 진짜. 아 몰라 몰라 일단 이것도. 아이고 진짜. 지금 이미 느린겁니다. 야 좀 적당히 좀 하라고 해. 이번에 오늘 누구라고. rtx2080ti라고 합니다. 얘기 좀 해봐라. 너무 많이 보낸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처리하라고. 60장 초당 60장만 보내라고 해 100장 넘으면 내가 답이 없어. 앞에서 처리하다 멈춘 영상 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영상이 들어오면서 화면상에 가로로 갈라지고 위아래가 어긋나보이는 현상 즉 티어링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게임 옵션창에서 볼수 있는 것 중에 vthink 즉 수직동기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직동기화는 티어링을 제거하는데는 성공하지만 또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수직동기화는 말그대로 모니터의 주사율과 pc에서 출력되는 프레임 을 강제로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티어링 현상은 방지할수 있죠. 모니터의 작업이 끝나면 그에 맞춰서 pc가 모니터가 처리할수 있을 만큼의 프레임을 보내주면 되니까요. 강제적으로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봉인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대로 성능 을 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차피 모니터가 처리 못하면 그게 그겁니다. 어쨌든 vsync의 경우 일단 60Hz 즉 60프레임 으로 고정을 시키는데 만약 그래픽카드가 60프레임 을 유지하지 못하고 프레임이 60미만 으로 떨어지게되면... 아... 형님 받으십쇼 형님. 뭐야 왔냐? 네. 야 저번에 걔 어디갔냐? rtx1에서 갔답니다. 아... 그래? 바뀌었지? 네. 좀 느려? 이번에는 조금 느립니다. 몇 장이야 이거? 아유 20장도 안되겠네. 지난번 보다는 수월하실겁니다. 이거는 오늘 일이 많이 느리다. 좀 빨리빨리 보내라고 해라. 알겠습니다. 야 10장? 야 이거 안되 임마 이거 지금 20장 가지고 겨우 맞췄는데 또 10장 주면 야 이거 지금 뚝뚝 빠지잖아. 야 화면 끊기면 이거 어떡할라고 아이고 나 모르겠다 화면 뚝뚝 끊기 겠네. 아이씨 얘기 좀 해가지고 좀 맞춰 달라고 해라. 알겠습니다. 근데 뭐 20장 왔다 10장 왔다 이러면 이거 남는거 빈공간 어떻게 메꾸니. 모니터는 60Hz로 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받은 데이터가 30프레임 일 경우 1초에 보여질 프레임에서 30프레임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 공백 으로 인해서 화면이 뚝 끊겨보이는 스타터링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vsync는 최소 60프레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경우라면 이 옵션만으로 티어링을 제거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티어링 은 잡는데 스타터링은 생기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성능이 발전한것 동시에 모니터의 주사율도 함께 올라가죠. 어찌되었든 vsync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pc에서 보내주는 프레임 에 모니터가 능동적으로 맞춰서 움직여 주자는 개념으로 나온것이 gsync 와 presync 입니다. 이 두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pc에서 출력되는 프레임 이라는게 늘 고정적인것이 아니고 들쑥날쑥 한데 이 들쑥날쑥한 프레임에 맞춰서 모니터의 주사율도 같이 반응함으로 싱크를 맞춰준다는 개념이죠. gsync는 모니터에 싱크를 처리할 별도의 gsync 모듈이 탑재되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한해서 작동을 한다는것과 presync는 별도의 모듈이 필요없고 누구나 사용할수 있고 그럼에도 amd 그래픽 카드에서만 작동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도 presync 모니터를 사용할수 있도록 드라이버 패치를 진행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드웨어 성능이 발전하면서 그래픽 처리에 있어서 모니터의 주사율과 pc 그래픽 카드의 처리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오게 된 게 각종 싱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모니터를 구입하실 예정 이라면 사용하는 pc 성능을 가늠해보시고 주로 사용하는 용도 등을 감안해서 그에 맞는 모니터를 구입하신다면 좀더 쾌적한 pc 사용 환경을 만드실수 있을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